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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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래프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높은 걸까를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2015년부터 S&P500 지수의 포워드 PER의 추이를 보고 계시는데요. 좀 등락이 있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만큼 높았을 때는 17년 중반대 정도입니다. 한 18.5배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18년 말에 증시가 좀 많이 하락을 했을 때는 13.5배까지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펀더멘털 상으로 저항선을 한 19배 정도로 보고 그리고 지지선을 한 16배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18.3배라는 건 역시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2020년도 기준으로 S&P500 기업들의 EPS 전망치가 177.77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배면 2844밖에 지수가 되지 않고 그리고 19배면 3377이 됩니다. 현재 대비해서 한 3% 정도 상승하게 될 텐데 2020년 목표 주가를 지금 높게 제시하고 있는 IB는 그래서 대부분이 실적 전망치를 굉장히 높게 제시한다기 보다는 멀티플을 한 20배 정도 이렇게 좀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배나 19배는 어떻게 본다면 참고자료다. 시장이 이를 어떻게 느끼느냐가 좀 더 중요하다. 우리가 20배도 갈 수 있다고 심리가 형성이 된다면 주가도 더 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좀 불안하다고 느낀다면 그 기점이 좀 어떻게 본다면 좀 조정을 또 일으킬 수 있는 이렇게 또 멀티플을 볼 때도 좀 주관적인 그런 시점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지금까지 고점이 19배였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높아지게 되면 배수는 또 내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 이익이 쫓아오는 속도가 더 빠를지 아니면 주가가 상승하는 속도가 더 빨라서 PER의 배수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될지 이번 어닝 시즌이 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이 증시가 고점을 더 높이려면 말씀해 주셨듯이 기업 이익들이 더욱더 좋아져야 할 텐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이유는 있죠.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완화 기미를 좀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기업들도 투자를 어떻게 늘린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최근에 어떤 나타나고 있는 달러와 강세의 좀 둔화 추세 이런 부분들이 수출을 또 많이 하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향후 또 기업 이익의 업사이드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멀티플이 또 높게 부여가 된다면 사실은 11, 12배라고 하지만 이게 역사적 평균 대비해서 좀 높기 때문에 시장이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지 뭐 모두로 하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무역 전쟁이 풀리는 기미 아니면 대선 전에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향후에 대한 또 기대감으로 시장이 멀티플을 높게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측면 모두 다 업사이드도 있다. 다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다운스 사이드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업 실적의 발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시장 평가 내려봤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오늘 최진석의 종목 레이더에 잡혔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진석의 종목 레이더 바로 이란이 아니더라도 주목할 만한 로키드 마틴입니다. 사실 제가 농인데 작년 연말에 팟캐스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연도에는 금과 방위산업주가 괜찮을 것 같다고 했는데 공교롭게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서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저도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관심이 많이 높아졌으니까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맞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최근에 좀 로키드 마틴이 핫해졌죠. 방산주 전반이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 기업을 준비한 이유는 물론 그것 때문에 주목을 하게는 됐지만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매력이 또 많은 기업이고 또 생각해볼 그런 요소가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너무 이런 거에만 좀 매몰되지 말고 좀 더 큰 그림에서 보자라고 좀 오해를 풀어드리고 좀 더 소개를 제대로 해드리고 이러고 싶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로키드 마틴에 대해서 일단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역시 세계 최대의 군수 기업이 되겠고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 그리고 또 유명한 사드 미사일 시스템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18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한 62조 원 정도 되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또한 135조 원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기업인데 제가 준비할 세 가지 모멘텀은 첫 번째로 압도적인 F-35 그리고 두 번째로 국방 예산 확대 추세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리스크에 강한 방산주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로키드 마틴이 아이언맨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또 모토가 된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로고도 굉장히 비슷하게 따라졌었고 좋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인 F-35가 첫 번째 이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로키드 마틴을 생각을 할 때 F-35만 사실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최첨단의 그런 전투기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문이 폭주하고 있는 그런 전투기이기 때문에 이 같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로키드 마틴이 기업 가치고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일이 될 텐데 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에 나오는 전투기가 바로 스텔스 전투기인 F-35입니다. 그런데 이제 2006년 12월에 처음으로 비행을 했고요. 그리고 가격이 7,790만 달러나 됩니다. 그 가격이 사실은 15년 대비해서는 한 30% 이상 떨어진 가격입니다. 원래 한 1억 달러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가격이 비싸게 좀 책정이 돼 있고 왜냐하면 어떤 러시아의 전투기보다는 아직까지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점은 양산이 가능해졌다는 얘기가 또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게 한 번 산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연 유지비가 또한 52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렇게 또 매출을 가져다주는 그런 자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134대를 전 세계적으로 인도를 했는데 당초 목표치가 131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과 달성을 했고 그리고 18년도에 91대에 비해서는 또 인도량이 47%나 증가를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3월에 두 대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 그리고 2021년까지 40대를 전력화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군비 측면에서 사랑하는 그런 F-35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군대에서 어떻게 물품을 납품하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반짝 팔리고 나중에 좀 안 팔리고 이러진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도량이 너무 많아서 이 이상으로 더 팔릴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주문을 얼마나 받아놨느냐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군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수주 잔고 아니면 수주 잔량을 좀 보면 될 텐데 그래프를 보시면 로키드 마팅 같은 경우에 지금 수주 잔량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물론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인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전히 주문을 받아놓은 물량이 300대 이상 그리고 이제 지난 3분기에 28대를 또 인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순조롭게 양산을 하면서 가격을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를 또 순조롭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주문량도 300대가 넘어가고 있다는 점은 이게 반짝이 아니라 앞으로도 좀 더 많이 팔릴 수가 있다는 점을 좀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방산주를 볼 때에는 만약에 올해 국방 예산이 늘어난다 그러면 갑자기 급등했다가 또 그 소식 잠잠해지면 이게 국방 예산이 안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잠잠해지면 또 푹 가라앉았다가 이렇게 되는데 국방 예산 확대의 모멘텀을 또 미국에서도 등한시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지금 로키드 마틴의 어떤 매출 비중을 보면요. 역시 우리가 생각할 그게 맞는 정도로 미국 정부와의 계약권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중을 좀 살펴보면요. 18년 기준으로 나사한테서도 한 3% 정도 계약을 따내는데 국방부 계약이 역시 96%로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가 예산을 늘리면 당연히 로키드 마틴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데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의 국방 예산이 사실은 한 18년도 정도까지는 좀 정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년도에 6,860억 달러로 상당히 좀 많이 늘렸었고 그리고 이제 2020년 회계연도에도 7,180억 달러로 지금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트럼프 부임 이후에 국방비를 다시 한 번 좀 큰 폭으로 늘리고 있고 그러면서 역시 정부 계약권이 압도적으로 많은 로키드 마틴은 수혜를 받을 수가 없는 구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국방부 예산만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방부 예산이 늘어나야 그럼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적인 추세는 어떨까요? F-35를 전 세계적으로 좀 팔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기가 좋으니까요.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예산이 그리고 지출이 늘어나야지 군수산업도 좀 화랑이 될 텐데 이 부분 역시도 최근에 어떻게 본다면 좀 분쟁도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이벤트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국방 지출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치로 보더라도 한 2016년까지는 굉장히 좀 정체 추세를 보이고 있었죠. 이게 이제 10억 달러 기준이 되는데 근데 이제 17년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큰 폭으로 좀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좀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조 달러 이렇게 넘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로키드 마틴 사의 F-35를 전 세계적으로 주문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터키의 로키드 마틴이 원래 한 30대 정도를 판매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터키가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시스템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거 팔지 마라 이렇게 했고 실제로 팔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30대라고 한다면 사실은 큰 거죠. 어떻게 본다면. 근데 이제 이게 2022년까지 한 30억 달러로 잡혀있던 그런 매출이거든요. 근데 로키드 마틴이 이거에 비하면은 연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발표가 났을 때 로키드 마틴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딴 데다 팔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주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또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터키에 꼭 안 팔아도 딴 데 팔아도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신감을 이제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군수 산업에 대한 수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국방비 지출 증가 추세는 당연한 좀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터키가 안 샀다. 이게 리스크냐 라고 친다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첫 번째는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측의 설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이슈로 꼽아주신 것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것이기 때문에 또 이 또한 이 방산조회는 긍정적일 것이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이것만 믿고 가기에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어떤 투자 심리를 지지하는 요인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각국의 분쟁 확대가 어떤 국방비 지출 확대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어떤 최고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최근에 나타났던 어떤 미국과 이란 간의 굴사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로키드마틴 같은 방산주는 좀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 될 텐데 CNBC에 따르면 지난 19차례 중동 위기 발생 시에 S&P 500 지수가 3.3%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항공 방위 산업 같은 경우에는 6.7%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탑 퍼포머를 보더라도 제너럴 다이나미스가 평균적으로 한 14% 정도 주가가 올랐고 레이시온이 8.5% 그리고 노스로 그루먼이 또 7.5% 정도 올랐기 때문에 로키드마틴 역시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해드렸듯이 최소한 우호적인 투자 심리를 지지하는 그런 요소는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사상 최고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상 최고가 지금은 꼭 고점인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로키드마틴도 사실 지금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거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밸류에이션은 지금 로키드마틴이 1년간 주가가 한 53% 정도 올랐습니다. S&P500 지수가 25% 정도 올랐기 때문에 굉장한 좀 아웃포폼이고 말씀을 해주셨듯이 신고가 엔진을 계속해서 좀 버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20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PER이 17배 초반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2021년 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15.6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켓워치에서 제시하는 평균 투자 의견도 비중 확대고 목표 주가는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415.78달러로 플러스 0.6%밖에 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꾸준하게 목표 주가 역시도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스크를 좀 말씀을 해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세 번째 모멘텀이 곧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됐을 때 좀 시장이 불안할 때 더욱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시장이 굉장히 좀 화랑이고 투자 심리가 좋아서 시장이 좀 다이나미즘을 보여줄 때는 오히려 좀 소외를 받을 수가 있다. 이 점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이 기업을 볼 때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만이 아니라 큰 그림을 좀 보면서 단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경선,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튜스데이라고 부르는 경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경선에서 또 민주당 측에서는 국방비 예산을 줄여라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변수로 될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미 발표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를 내려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역시 생각해볼 만한 그런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로키드마틴 살펴봤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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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